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그 pd가 캐나다에 왔는데 캐나다와서 뭐 그 어디 아직 놀러가지 못하고 커피 한잔 사먹었고 아무 데도 안가고 꽃집부터 왔어요 지금 꽃집부터 왔는데 우리 아빠가 꽃집가라고 날려서 여기 지금 이 근방에 여기는 따지자면 용인쯤 되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용인쯤 되는 군데 여기 시 외곽에 있는 좀 큰 꽃집을 왔는데 여기가 주변에서 가장 큰 꽃집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왔는데 여기 다육이들 이렇게 해놓고 우리도 다 보는 애들이죠 다육이들의 원산지가 다들 이제 호주나 아니면은 이제 남방구 그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그 큰 화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엽들 중에서도 이제 관엽 우리가 모르는 거 특이한 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보시면은 화분들을 일부러 약간 크게 캡쳐놨어요 여기가 이제 날씨가 따뜻하기도 하고 또 벤자민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크기도 하고 얘네들은 그 땅 덩어리 넓으니까 다들 마당에다가 꽃을 키우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분들을 우리나라로 갖추면은 이것보다 작은 화분에다가 해가지고 아예 방 안에 놓는 걸 전제로 해서 할텐데 이건 지금 보니까 분갈이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좀 야외에 내놓는 걸 그렇게 해놓은 거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요 포트 자체가 아 그리고 이제 가격대를 보셔야 되는데 가격대가 이제 지금 42.99라고 되는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4만 3천 원이에요 이거 하나가 얘는 오히려 별로 비싼 거 같지 않네 근데 제가 저기서 호접놈을 봤는데 호접놈 가격이 아직 눈이 돌아가게 비싸니까 호접놈 가격이 얼마나 비싸요 고무나무 어 이제 3만 2천 3만 3천 원 고무나무도 별로 안 비싸네 이거는 6만 원 근데 사실은 지금 좀 더 얘는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6만 원 아 이거는 좀 넘어가고 꽃 있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날씨가 약간 싸늘해져가지고 아 벵갈 무늬벵갈 아이비 호야 뭐 그런 것들 있는데 이게 이뻐 보여? 방금 허밍고드 날아다녔는데 새 못 봤구나 아 새가 새가 날아다녔는데 못 봤어 새가 여기 안에 들어있대 새가 온실이야 원래 같이 살아 우리집에도 새가 참새가 둥지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참새 말고 벌새가 벌새? 벌새는 특이하긴 하네 우리집에 딱새, 벌새, 박새 벌새는 없고 이것저것 있어요 참새는 아예 살고 딱따구리도 본적이 있는데 딱따구리는 금방 이따가 사라졌는데 이거는 조금 빨리 넘어갈까? 아 이거 지금 꼽혔다고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네 얘가 뭐라고 적혀있지? 뒤로 가야지 보이겠다 브라이드 오브 브라이드 오브 신부의 베일? 브라이드 오브 근데 이게 꽃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관엽은 관엽은 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관엽 가격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관엽 가격이랑 비교하면은 별로 이렇게 막 크게 차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? 근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게 그 여기도 똑같을 거야 여기도 수입 들어와가지고 배체로 수입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아 또 이거는 어 이것도 이것도 저렴하네 이거는 18,000원 화분이 한 15cm 정도 되네요 이제 알로카시아 같은 것들도 좀 저렴하고 이거 화분들도 있는데 화분들은 좀 이렇게 하고 관엽 작은 관엽들 작은 관엽들 여기 있네 관엽 너무 관엽만 너무 찍으면 재미없겠지 관엽 찍다가 또 아 여기 지금 아 열대장물들 4.49달러라고 적혀있네요 이거 지금 5,000원씩으로 다 4.5달러? 응 4,500원으로 다 일괄 할인판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는 할인매장일까 요것도 지금 어 인도작물 그러니까 실내용 장물들 어 4,500원으로 다 일괄판매 여기도 저렴하게 파네 테이블에다 같은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관엽은 이 정도만 찍고 또 이어가지고 난도도 찍을게요 뿅 네 네 네 네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